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계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그 역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다. 세계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그 역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에스라설을 중심으로 한 구약 말기 역사를 알기 위해 서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비롯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각 나라 열강들의 역사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역사 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했던 헬라의 역사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하는 시기가 그게 BC 1446년경이니까 가난에 정착하고 사사시대의 시작을 BC 1375년경으로 봅니다. 그 시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바벨론과 아수르 양 세력 중에 아수르가 먼저 지역 패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BC 1050년경 이스라엘에서 사올랑을 시작으로 왕정정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40년 사올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렇게 120년 동안 통일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올랑은 처음은 굉장히 겸손했는데 나중에 완전히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됐고 다윗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실수도 했지만 결국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모델로 삼으실 만큼 그런 어떤 역사를 그가 이루어냈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좋았지만 나중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우상 숭백토로 만드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BC 931년 두 개로 나뉩니다.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 2개 지파로 구성된 남주다 이렇게 분열되고 말죠. 그런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그런 어떤 패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BC 722년 불순종하던 북이스라엘이 결국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에 의해 결국 망하게 됐는데 그 이후 한 100년 정도, 불과 100년 정도 만에 아수르가 BC 625년 신 바벨론에 의해 망했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이 신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참고하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0년 정도 만에 그 강했던 아수르가 망하게 됐는데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아시리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큼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월권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졌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세상은 인류사회의 변천과정과 흥망성세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왜 있었는지 아수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왜 망했는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신 바벨론이 BC 625년에 등장하지만 이 나라 역시 BC 539년 아수르를 누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잡은 지 불과 90년 만에 100년도 되지 않은 때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말거든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을 하셨던 대로예요.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구로서 남유다를 세 차례 하나 거쳐 침략하면서 결국 남유다를 폐망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 채찍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한 나라의 등장과 소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던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결국 폐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미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 예언을 하셨듯이 70년의 포로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남유다를 다시 고국 땅으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반벨론의 등장과 폐망은요. 불과 100년도 채 안 돼서 벌어진 일인데 이것을 성경의 역사적 근거로 볼 때 조금 전에 말했듯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도구로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릇된 길을 가는 태칸 백성들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나라가 존재했던 것은 하나님의 정말 도구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열강의 흥망성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폐망 때부터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이 하나하나를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는지까지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는 메소포타미아의 남방의 작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페르시아에 관련된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걸 알려면 먼저 홍수 이후 시대, 홍수 시대까지 가야 돼요. 홍수 이후 인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노아 아닙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그러니까 현존하는 우리 이 세계의 모든 인류의 조상을 거꾸로 따져 올라가면서 결국 노아와 그 자녀들로 가게 돼 있어요. 노아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샘과 함과 야벳. 그 큰 아들이 샘이었는데 이 샘에게는 아들이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아람, 룻. 이 엘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족속들을, 이란 지역을 말하고 아수르, 이 경우도 고대 아수르, 아수르인데 이게 사실 나라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노아의 손자 이름이에요. 셋째, 아르박삿 같은 경우는 이 괄목할 만한 어떤 나라로 이렇게 어떤 그런 건 세우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혈통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혈통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람인데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앞뒤로 남북으로 붙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담의 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넷째가 룻인데 이 네 번째 아들이 가서 만든 나라가 루디아였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리디아. 그 리디아의 수도가 사르디스, 사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지금의 터키 이쪽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일곱 교회 중에 하나가 사대 교회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사대가 바로 리디아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나라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그냥 나라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조상의 이름이었고 노아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류의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역사와 관련된 리디아 왕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 사대를 수도로 해서 리디아는 세 왕조가 지배를 했어요. 파워포인트를 여러분 항상 참고하면서 여러분 이 묵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왕조가 아티아드 왕조였고 두 번째가 헤라클레스 왕조 그리고 이제 메름나드 왕조가 다스립니다. 이 헤라클레스 왕조 같은 경우는 한 505년 동안 22명의 왕이 그렇게 다스린 것으로 우리가 역사가 기록하는데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칸타울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이 칸타울레스 때문에 이 헤라클레스 왕조가 끝장났고 메름나드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미 오래전에 적었던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의 역사라는 책을 참고해보면 리디아 왕 이 칸타울레스 같은 경우 자기가 아끼던 경헌이 있었는데 기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칸타울레스 이 왕이 좀 변태같은 기질이 있었는지 자신의 그 부인인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헌에게 너 한번 꼭 봐라 이런 거죠. 오늘날 무슨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비디오집과는 이런 짓거래하고 똑같은 짓을 모르겠는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기게스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랬는데도 이 칸타울레스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그 왕비의 알몸을 보게 억지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게스라는 사람이 그 침실에 몰래 숨어가지고 어쨌든 그 얼핏 왕비의 알몸을 보고 이제 싹 빠져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 왕비에게 들킨 거예요. 왕비가 거기서 소리도 지지 않았고 왜 그랬냐면 이 바보 같은 이 정말 부끄러운 이 왕이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이 왕비가 자기 호의대를 딱 무장시키고 이 기게스를 부릅니다. 무장하지 않게. 그래가지고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건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는 네가 지금 권리 없이 내 알몸을 봤기 때문에 네가 지금 죽든가. 아니면 이런 짓을 한 그가 누군지 안다 내가. 어? 왕이 그랬다는 거 안다. 그럼 네가 그 왕을 죽이고 나와 함께 이 니디아 왕국을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왕비를 막 설득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거기서 죽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기게스가 왕비의 명을 따라서 자기를 아껴주던 왕을 이 칸타울레스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위를 찬탈해서 왕비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헤라클레스 가문이 끝이 나고 메름나드 가문이 왕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그냥 그렇게 됐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괜찮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디아 사람들이 이 왕을 죽인 기게스를 줄이려고 했었는데 서로 의견들이 막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그럼 신탁을 받자. 그래서 신탁이 결정하는 대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신탁에 의해서 기게스가 잘못됐다라는 결정이 나면 이제 그는 죽는 거고 그럼 헤라클레스 왕조가 어떻게 또 계속 이어져 가겠죠. 근데 신탁이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기게스에게 유리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헤라클레스 왕조가 끝장나고 메름나드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신에게 무슨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을 얻는 방법 그 시대에 어떤 거였냐면 전부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민족에 따라 종교에 따라 다양하긴 한데 공통적으로 꿈, 점술, 길조, 희생, 동물을 죽이고 내장을 던지고 또 천변 지리, 하늘을 보고 동물의 울음소리,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종교학 대사전을 보면 이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성경영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니디아 같은 경우는 이 터키 지역에 있으니까 그 건너편 그리스와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리스가 워낙 또 그런 신화와 이런 것만 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고대 그리스 도시였던 델포이에 있던 아폴론 성소에서 이 아폴론이 내리던 신탁을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포이의 신탁을 받아서 거기서 신의 뭐를 전한다 이래갔던 신탁녀. 거의 귀신들인 여자죠. 이런 여자를 피티아 또는 피티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기 영화 300에 보고도 이거 나오거든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막 이렇게 높은 데 어디 올라가가지고 이상한 여자들한테 뭐 듣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로. 아무튼 이 신탁을 통해서 결국은 이 기게스가 유리하게 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살아났고 그러니 이제 많은 재물을 그냥 델포이 신전에다 갖다 바쳤던 거죠. 어쨌든 메름나도 왕조는 기게스가 그렇게 왕이 되면서부터 그들을 위해서 아르디스 2세, 사티아테스, 알리아테스 이렇게 이제 왕권이 넘어가는데 이 네 번째 왕이었던 알리아테스라는 사람이 왕비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이오니아 지역에서 데려온 여자였고 또 하나는 카리아 지역에서 데려왔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카리아에서 왔던 여자가 리디아 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인데 크로이소스라는 아들이죠. 아들과 공주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 크로이소스 왕은 굉장히 유명해요. 엄청난 부자로. 그래서 지금도 부자의 의미가 이제 크로이소스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기용화를 가졌던 부자였고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뭐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게 막 발달했잖아요. 터키 그쪽 근처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에 내놓으라는 철학자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막 가종교사처럼 출장 강의도 듣고 나누고 학문에도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그에게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 아들은 청각장애를 가진 농아였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아들을 잘 키우려고 했는데 결국 이 아들도 죽게 됐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 크로이소스 왕에게 여동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여동생이 누구냐? 나중에 메디아 왕국으로 시집을 가는 이 여자예요. 알리아테스인 크로이소스의 아버지가 메디아 왕국과 6년 가까이 계속 원래 전쟁을 했었는데 하늘에서 이제 일식이 막 벌어지는 거를 계기로 이제 하늘의 뜻이다 해서 전쟁을 중단하고 화해를 하게 됐는데 그 화해의 의미로 그 딸을 그때 시집 보낸 거예요. 메디아로. 그 공주 이름이 아리에니스였습니다. 아리에니스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대, 그 메디아인데 그 메디아 왕국의 그 아스테아게스 사람 그 사람에게 시집 간 거죠. 이 아스테아게스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성경에 아하수에스라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가 성경에 두 명 나온다고 그랬는데 한 명은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사람. 여기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에스더의 남편 이름이 세계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삼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이 아하수에로는. 아무튼 리디아 왕국의 크루이수스 여동생 이 아리에니스가 메대 왕국의 아스테아게스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다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 통치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리우스. 그리고 그 동생, 여동생 만다네를 낳았던 거죠. 이 만다네 공주가 바로 고레스의 어머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의 설을 나눌 때 이미 이 사건을 들었을 거예요. 만다네 공주가 메대나라 남쪽에 있던 그 메대의 봉신이었던 페르시아 안샨 왕국 거기 페르시아에 칸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게 그 메대 왕국의 아스테아게스가 이상한 꿈꾸고서 이 딸이 낳는 애가 무슨 그 메디아를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미리 그냥 손수 치느라고 그 밑에 저기 변방 국가에다가 시집을 보냈는데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또 그 꿈이 결국에는 이 딸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때 마침 임신을 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임신한 딸 불러서 몸조리 시켜주겠다고 그래놓고서는 애가 애를 낳을 때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애를 죽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에는 고레스는 죽지 않았고 그래서 메대까지 점령을 하고 그 시대 세계의 패권자가 되잖아요. 그게 고레스였단 말이에요. 세계 역사에는 이게 고레스라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대로 읽어서 그런데 퀴로스, 키루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 성경도 사이러스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음역할 때 옛 우리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고레스로 번역하는 바람에 고레스라고 우리는 읽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에 맞게 발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퀴로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요? 성경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등장하기도 150년, 160년, 거의 2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회 선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등장할 거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게 이사야 44장 28장.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세계 역사는 인류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에 대한 기록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을 뿐이지만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뭔가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다 신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내죠. 성경 또한 히브리인들의 존재의 이유를 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각 나라의 건국신화들이 자기 나라들의 이야기는 해도 다른 나라가 들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제나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 꾸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단지 히브리인들만의 시작이 아니라 이게 온 인류의 시작. 하나님은 온 인류의 시작부터 그 존재의 이유와 그 끝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누가 봐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고 내 조상의 얘기고 그 이어지는 나의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 고레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가운데 나온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직접 성경과 역사를 통해 살피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이 성경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어떤 미름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작과 끝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과 결국 죽음으로 가고 마는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인류의 역사 강대한 나라들의 흥망성세를 예언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사건이 벌어지고 그 벌어진 사건들은 이 세계사 역사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알 수 있는데 또한 성경은 더불어서 이 역사를 얘기하면서도 이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예언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이 예언이라는 한자를 볼 때 예자를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 미리 안다 그런 의미로 그러나 일본어 성경을 보면 이 예언을 맡을 예자, 예금, 예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예언이라고 씁니다. 한자를 예자를 미, 예라고 쓰면 뭔가 미리 아는, 점치듯 아는 이런 식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예언의 개념이 전부 그런 식으로 무슨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예언 기도한다고 하면 무슨 점치는 행위하고 똑같은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서가 말하는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런 장래의 일을 점치듯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하실 일을 뭘 하겠다고 말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말씀이잖아요. 맡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어 성경처럼 맡을 예자 쓰는 게 더 온전하고 온전한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는 예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금하는 것처럼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그 맡은 말씀을 얘기한 게 예언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말씀을 맡은 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책들이었고 세계는 그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지금 흘러가는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말기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잘 흐름을 따라 이해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에 있는 진실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위해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택한 그 나라들과 어떤 적어도 그 사건들에 필요한 이 역사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강단에서 인도하고 꾸준히 가이드를 하고 그런 자료들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차분히 한 걸음씩 살펴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길을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 세계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펴지 않고 펴도 관련된 역사와 상황들에 대해 알기를 귀찮아하고 단지 눈을 감고 잠잠히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태도가 다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왔던 것도 얘기합니다. 성경을 살피고 역사를 알려고 하기보다 눈을 감고 잠잠히 묵상하는 것이 마치 거룩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미신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마치 바른 신앙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유혹의 소리들에 빠지지 않고 성경 안으로 직접 들어가 하나님께서 거르셨던 그 역사를 따라 살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나는 진리의 성경 하나님의 인도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고 나의 뿌리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부지런히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온전히 이 시대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그 길을 따라 내가 먼저 나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일의 이유를 말씀하는 이 성경의 놀라움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이 성경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